FIGHT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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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딩 코브라! FIGHT! 안녕하세요 주저리TV 주저리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출근했습니다. 오늘은 과연 어떤 놀이도 아이들과 즐겁게 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오늘은 곤충을 캐릭터로 한 무술 대결을 한 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FIGHT! 이 가난 전주 나와주세요! 나만이 해처먹기! 아빠 전주 나와주세요! 스콜피언! FIGHT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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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뭔지 말하잖아 나 ganhar 돈이 없을거야 시우랑nor 영아 스윙스 아파서 Pfu, 나와두 세워 데미 도 스피딩 고브라 IzzyOS 나와. 강우 빨리 불러, 강우! 장난할 거야? 뭐야 강우 안에 나이스. 알았어. 라운드 2 FIGHT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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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끝 리오그라우 사막 플러스터마 벨 문에서 피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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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스 3 하하하하 끝! 이 charming 이 이 그 네 시럽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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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크 엄청난 꼴로 엄청난 턱으로 사마귀 잘근잘근 씹어먹어듯이 라운드 라운드 4 Gita 시럽 ker 시럽냄새 시럽냄새 시럽 Henri 시럽 시럽 시럽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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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ㅏㅏㅏ Ass 이렇게 오늘ads 아이들과 곤충동물 무술놀이란 한 번 해봤는데요 여러가지 곤충과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내일은 어떤 하나가 놀아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주절TV 주절이었습니다 고마워